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제주도 산 귤 200톤을 군용기에 실어서 11일과 오늘이죠 11일 이미 보냈고 일부러 보냈고 20일에 또 보낸다고 합니다 송이버섯 2톤을 받은 데 대한 일종의 답신쯤 된다고 청와대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군용기로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이게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쟁점이 하나 생기겠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풀이가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첫째 200톤이면 너무 많습니다 선물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군용기로 실어 나른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대한민국의 군용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반국가단체의 수계 그리고 반인도 범죄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용으로 군용기를 쓰면 안 되죠 군용기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군용기를 왜 이른댔습니까 마치 2000년 6월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나는 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계좌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간첩 잡는 국정원이 돈 심부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송금책 역할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간첩 수계에게 간첩 잡는 국정원이 해외 비자금으로 국민 몰래 불법 자금을 보내준 거죠 그럼으로써 국정원의 영혼이 그때 망가지 버린 거 아닙니까 왜 귤을 군용기로 보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김정은 정권에 보내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 김정은 정권이 이걸 주민들한테 나눠주겠습니까 200톤을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먹고 마시는 식품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김정일 때는 아이스크림을 파리에서 아이스크림을 공수해서 먹었습니다 곰 발바닥 요리를 먹었습니다 한상에 200만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식단을 가졌는데 김정은도 비슷하겠죠 요리사도 일본식 전담하는 일본인 요리사도 있고 피자만 구워주는 이탈리아 요리사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호합한 식생활을 하는 김정은에게 귤을 보내면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 최근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석탄을 몰래 거래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다가 한국이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대북 정책도 국가는 한미 공조 아래 힘의 균형을 통한 무장평화 정책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선무장 해제를 하고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으로 항복 선언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그들은 평화 프레임이라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나 평화로 가는 방법상의 문제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꼼수들 하면서 적극 반발했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산 송이버섯 선물에 제주산 귤을 담내로 보낸다니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귤 상자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건 너무나 같다고 확신한다 차라리 귤을 보내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이런 얄팍한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을 현혹시키는 꼼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 전 대표를 향해 귤 상자에 귤 들어있지 무엇이 들어있나 의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시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은 의원은 또 홍 전 대표 편을 들었습니다 비핵화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판문점서는 평양선을 지나며 핵 보유국 북한으로 변질되는 모양새이니 가히 비핵화의 귤화 위지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모양입니다 귤화 위지의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보낸 귤은 어떤 탱자로 변할 것인가 우리가 앞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의심이 너무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국정은 늘 송금책으로 해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전력이 있으니까 의심할 만도 하죠 더구나 박지원 의원은 여기에 반박을 할 자격이 없죠 대북 상금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 아닙니까 관련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시기에 200톤은 너무 많다 선물로 200톤을 2톤을 받았으면 2톤을 주는 게 맞지 비례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군용기로 보내는 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야지 김정은에게 보낸 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한국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2000년 6월의 사건입니다 그때 보내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낼 때 계좌번호를 잘 못 써가지고 1억 달러 정도가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팩스로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금이 안 됐으니까 약속한 돈 다 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습을 하느라고 방북이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일은 그때부터 김정은 북한이 갑이고 대한민국 좌파 정권은 의리되는 이런 관계가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북한에 불법자금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북한에 사회상 약점이 잡힌 거죠 그 사실이 리얼타임에 알려졌더라면 아마 대통령에서 물러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야당이 무능해가지고 그 사실을 2002년에야 월간조선의 특종을 계기로 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대북손금 사건이죠 그것은 뭐냐 김정일이는 돈을 받고 김대중 정권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6.15 선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6.15 선언은 남북관계에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거기 나오는 원칙이 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체제를,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는 소위 민족공조 그것은 반미로 가는 길이죠 또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적화 전략, 적화통일 전략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을 또 거기에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불을 북한이 당당하게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 심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자라가지고 14선언을 통해서 반문점 선언, 평양선언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의 분별력 국민들의 분별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 의혹은 한국의 좌파 정권이 자초한 것입니다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낼 때는 기자들 입회해가지고 의혹 없이 규율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